Q.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방, 지민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지민이 한 살이니까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야 아버지한테 부탁했어 아버지에서 갖고 온 기획이야 이거 지민아 이거 이거 봐봐 항상 너 아버지가 항상 부탁하셨어 아버지가 네덜란드 꽃집에다 직접 전하셨대 24시간 꽃집에다 대개가 없는 진짜 My Lovely Sun My Lovely Sun 나왔어 한국일이 있거든 My Lovely Sun까지? 이게 진짜 아빠가 쓰신 거야? 생겼다, 너 닮았다 꽃이 났다, 케이크 너무 예쁘다 또 뭐야? 케이크가 너 같다 페이크 케이크 페이크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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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민이 같지 않아요? 찍으러 지민이 같다는 건 어떤 의미죠? 형 지금 머리 약간 머리랑 비슷해 지금 약간 모글모글해 지민이 머리랑 비슷해 뭘로 만든 거야 이거? 약간 지민이 진짜 지민이 머리 같아 지금 약간 초코네 와 mondo살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무대에서 이벤트 같은 거 바라지 말고 네 이걸로 끝이니까 렛츠가 있어 오늘? 뭐 있거든 물론 뭐 생각해보니까 있겠지 맞아 뭐 있겠지 지민이 기대하지마 없더라 그리고 우리 일단 Q씨도 사기랑 없어 꽃이 진짜 예쁘다 맞어 우리 상추는 있어요 이게 상추도 이거 되게 예쁘다. 남순이 형. 응.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몸 잘 챙기고. 네가 삶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길 바랄게. 사랑한다. 우와. 아빠가. 아빠 로맨티스트. 지미야 너 아버지가 선물도 주셨어. 이거 이거 항상 여기 공연장 있는 거 보았는데. 진짜? 설마 형이 지미를 위해서 계속 여태까지 공연장에서 써온 거? 네.